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채취PT의 위력은 못 막습니다. 시장이 어지럽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간밤에도 또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취PT가 이슈가 계속 나와요. 지난 주말에는 GM이 채취PT를 탑재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간밤에는 또 인도 기반의 SNS에서 채취PT를 통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때 대형주, 특히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형주,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정부 그리고 미국에서 FMC에 관련된 의장, 연준 의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시간에 이럴 날이죠. 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를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관련된 수많은 은행이 거래 정지되고 주가도 속낙하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은행 자체에 대한 거래하는 은행들이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좀 안전한 쪽으로 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IT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인정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주가 자체는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최근에 이슈가 있었으니까 더 주목받겠으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안전지대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 이게 누가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런 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시향 전체적으로 오늘 마감 시향에도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낯살이 조금 강했고요. 그리고 S&P업의 다우지스는 약법으로 마감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리츠가 좀 강했고요. 또 하나는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가 대부분이 뭔가 좀 안정, 희구, 세력? 이런 사람들이 좀 선호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리츠는 약간 예외일 수나 있으나 리츠는 어떻게든 금리가 훅 떨어졌단 말이죠. 금리의 변수가 크기 때문에 리츠는. 그러네요. 금리 하락이 오늘 리츠의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알파벳 등이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채찌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현가화한다고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금리의 변수가 되겠고요. 각 기업들의 순현금이름이나 당연히 매출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바탕인데요. 적정 주가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래에 와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주식이 아주 강할 때 보면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적정 주가는 제가 간혹 비교할 때 보면 공시지가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보통 때 웬만한 때 요즘은 또 상황이 부동산이 이상해서 모르겠지만 보통 때는 현재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많은 분들이 경매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투자 포인트로 삼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공시지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는 하락하는 와중에 적정 주가, 적정 가치는 상당히 안정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플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는 떨어졌죠. 무슨 아이폰 14이 생각보다 팔리네 안 팔리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적정 가치, 적정 주가보다도 아래에 와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매 타임을 잡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애플이 진짜 본질 가치보다도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아마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유가 갖고 가셔도 되겠고요. 특히 물려있는 분이라면 이런 걸 보시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적정 주가를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스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인은 모닝스타의 수치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상당히 아래에 와 있다는 관측에서 보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정 가치 아래에 와 있다는 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마음에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선적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적정 주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를 좀 비교하게 되는데 다행입니다. 빅테크주들이 적정 주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하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은 인슐릿입니다. S&P500에 신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수혜를 받게 되죠. SVB 파이낸셜이 자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S&P500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 자리를 의료기기 업체 인슐릿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던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S&P500은 통상 한 달에 1년에 4번 정도로 회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 있으면 더 하는 거죠. 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자산기문모 17위, 18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S&P500이 한 자리를 딱 한이 차지하고 있는 슬리콘 밸리뱅크 파이낸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는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바로 편입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슐릿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포함됩니다. 그럼 인슐릿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자주 인용을 안 해드렸지만 이건 이쪽으로 아시는 분, 이쪽에 병을 갖고 당뇨에 대한 고생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이죠. 물론 관련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업으로 이슈가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도 있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위 당뇨 케어 업종에서의 선두, 글로벌 선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200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0 세계 최초의 패치형 웨이러블, 인슐릿 펌프인 옴니팟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옴니팟이라는 게 일반 명사같이 된 거죠. 옴니팟을 붙인 사람, 딴 걸 쓰는 사람인데 웬만한 물어보면 옴니팟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벌도 PODD를 씁니다. 거기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이거는 의학적인 거지만 그냥 읽어만 드리면 제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거기에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퓰라게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예전에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주사 맞는 분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주사 현장이고 예전에 간단하게 핀 같은 것들 하는 거 있는데 몸에 팔뚝이나 배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였는데 한 번 붙이면 영원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패치라는 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죠. 그게 인수면 주사제가 하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사제가 평생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가 3일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좀 수입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사업 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다음 경쟁사가 어디 나오고 경쟁사가 나오면 미국에서 하려면 FDA에서 승인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국내에서 이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한 기업은 맞죠. 어찌됐건요. 그런데 어찌됐건 S&P업에게 안 들어가 있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남의 불행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갑자기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는 날 빠지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구조가 없죠. 다만 그 안에서의 수익성이나 비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매출액의 그림을 보시면 매출액과 주당 순위의 그림을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임은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보면 S&P가 한 번 들어가면 향후 1년 동안 꽤 주가는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시점과 들어가는 시점이 차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바로 들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찬스는 없을 수 있지만 바로 현실화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S&P 500을 추정하는 이태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분명히 수급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8명이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평균 331달러를 받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11월부터 12월 이후에 보면 흥미로운 건 물론 중립 의견도 있고 매수 의견도 있지만 목표 주가는 대부분이 올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 상황이 실제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실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단기적인 테마 수급의 요인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주목할 만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판이 좋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S&P 501번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됐고요.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카스탁은요. 뉴몬트입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는 역시 돌고 돌아 금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은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달러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을 다시 찾아 헤매는 건데요. 최근에 사실 위원님께서 안전자산 중요성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물론 좋은 일이 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저는 이제 평소에 금 관련 비중을 보통 분들, 보통 분들의 투자자산에서 한 10% 정도 갖고 가는 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 자체의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는 거 금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서 금을 샀다 팔았다. 왜냐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편하고 정말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 사고 파는 거는 진짜 해보시면 1도 아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 기준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가 있으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방향성이 아니라 금이란 것은 전체 자산의 뭔가 해치성으로 뭔가 안전판의 일정 수준을 갖고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뉴몬 코퍼레이션입니다. 뉴몬 코퍼레이션은 배럭골드라는 곳에 함께 세계 1, 2위의 금광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금광회사라는 거가 금은 자체 그냥 금을 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산도 좀 있겠고요. 거기다가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 마이닝 앤드 골드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끝나는 것처럼 유통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관련된 회사의 세계 1, 2위 회사가 뉴몬과 베럭골드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100% 바로 쫓아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금 가격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물론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금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보다 선 반영하기 때문에 더 미리 떨어질 수 있으나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봐서 다르진 않다라고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이 지금 왜 올라가느냐? 뭔가 불안함이 올라가는 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요. 미국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이 불안해졌단 말이죠. 은행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뭔가 그럴 때 뭔가 안전한 거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금을 찾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제일 보면 어느 특정 국가의 어떤 화폐 가치가 떨어져다 보면 금이 얼마나 많고 있느냐는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라도 금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가 약간 이거는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죠. 또 하나 같이 올라가는 게 요즘 갑자기 안 좋다 확 올라가는 것이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은 또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게 약간 논리의 비약이 있지만 다 같은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반작용으로 올라간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금 관련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거래소에서도 금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알기면 10원 단위인가 20원 단위 10원 단위로 막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또 금은 실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건 펀드도 있고 금 통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 이런 것으로 이런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있겠고요. 실물로 거래하는 순간은 실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 관련 투자 방법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LD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 자체입니다. 금 자체이기 때문에 앞서 보였던 금 가격을 그냥 99.99% 싱크로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직접 물량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쫓아가는 거가 되겠고요. 금도 2배, 4배짜리 있는데 그건 저희가 돈으로 하겠고요. 또 하나 이것보다 약간 변동성이 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럭골드나 유몬마이닝 같이 코퍼레이션 같이 금 관련 광산이나 스트리밍 하는 게 없도록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게 GDX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큰 걸 가고 싶으면 GDX도 나름 괜찮다. 다만 금을 솔직히 쫓아가는 것은 GLD나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금을 샀다 팔았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사고 파는 방법도 있겠고 뉴몬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GLG나 GDX 같은 ETF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특징주 하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럴 때 인사이트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해진 시장 변동성, 상승 추세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하라.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뭔가를 피하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집중을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나왔네요. 주식이 몇 주가 많이 떨어질 거면 피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피하기만 해서 주식을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피하고 나서 보면 언제 다시 들어오냐면 한참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투자하고 종목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종목 선택 기준이냐. 다만 지금 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접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워낙 방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가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상당히 오늘 말씀드린 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수도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시장에서도 뭔가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원하시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걸 원하시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종목의 선별 기준이 필요한데요. 기본 전제는 뭐라고 할까요. 대형 우량주 중심의 접근이 저는 늘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어울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큰 거가 편할 겁니다. 시가총액이 무슨 수천억도 있겠지만 100억 달러 이상이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콘트평가 우량기업이 있습니다. 콘트라는 건 다양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사이트에서 그들이 한 평가를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너무 크지 않고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방법인데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것. 다만 이런 우상향 추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21위동평균선이나 5위동평균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받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다 배당을 좀 받으면 안전하겠죠. 토닥토닥거리는 거죠. 불평할 때 이걸 줄 테니까 좀 참아라. 이럴 때 토닥거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라 S&P500에 평균 이상을 줘야 되겠다. 평균이 2%가 많지 않거든요. 그것보다 좀 많이 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약간 뜨아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익이 꾸준히 줄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익도 구체적으로 연평균 과거 30년이 아니라 과거 최근 한 5년. 이건 여러분 다행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EPS 증가율이 10% 이상인 걸 한 10개 정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시면 제가 불러드린 항목 갖고 제가 표를 데이터를 갖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로키드 마튼드드라고 머크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차트를 한 4, 5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이제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기업이 확인해드렸다시피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딱 그림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지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일러노이 툴 왁스인데 이거는 소위 산업용 기계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우상해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제약사입니다. 머크가 되겠고요. 다음은 다든 레스토랑, 레스토랑 업종의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역시 대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우상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돌파구를 찾는다면 확실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배당도 좀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아까 캡처 다 하셨죠. 그 종목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학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וץ